아쉽겠다. 아쉽겠다. 아 이거 쉬운데? 어? 이제? 어 이렇게. 어 잘하는데. 그렇게 도서 한 번 배우고 싶다더니 콜라 한 번 도서 됐습니다. 아 도서가 좀 됐어야 돼. 예쁘만 사귈렛은 정돈. 다음 게임은. 순서대로 숫자를 위해서 마지막 숫자를 말하는 사람이 달라. 숫자를 겹쳐 말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번호부터 다. 1 2 3 4 이거요. 맨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1은 나 무조건 셀거야. 겹치려면 알아서 나 진짜 무조건 셀거야. 너랑 그래서 분명 나와. 잘 됐네. 무조건 셀거야. 시작하지마. 1. 겹치려면. 겹치려면. 사람 피곤하게 만드지 말자고. 겹칠 소리 딱 1 알고 있어. 피곤하게 만드지마. 난 시작하면 1 할거야. 나도 할거니까. 하나 보자 한 번. 겹치고 싶은 사람 하여튼 그렇게 해봐. 1. 1. 아니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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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곤하게 해봅시다. 겹치면 뭐 겹치라 그래 뭐. 어. 겹치면 겹치려고가 아니라 난 겹치러 일어나는 거예요. 난 겹치러 일어나는 겁니다. 아 그리고 계속 겹쳐가지고 기차 출발하면 다 타야 되죠. 아 그럼 꽤 괜찮으니까. 저는 겹치러 일어납니다. 아 맞다 맞다 맞다. 자 자 그러면은. 아 웃갖다. 나 진짜 뻔이야. 오 해봐. 좋았어. 네 겹쳐봐 겹쳐봐 그냥. 1 하면 다 일어날 거야. 전쟁이야. 전쟁 어쩔 수 없습니다. 좋습니다. 갑시다. 나 분명히 말했어. 나 얘기했어 형. 자 분명히 얘기했어. 나 먼저 얘기했어. 나 시작하다가 일어날 거야. 1. 1. 자. 자 시작. 1. 자 시작. 1. 그래야 올라와. 왜? 왜 안 모르겠어. 예! 가장 두 번 해봐요. 시작! 1! 1! 1! 아 왜 그래요, 형 춤추어! 왜 이렇게 폭탄 보여요? 한 번에 끝낼 수 있잖아요! 1! 1! 아 이게 뭐야? 시작! 1! 1! 1! 이게 뭐야? 왜 이렇게 보여요! 보여줘! 1! 1! 1! 시작! 1! 가위바위보 해! 가위바위보! 아 타요? 어떻게 했어? 아니야 그냥 타는 거. 아 또 마시겠습니다. 아니 이거 지금 하나한테 우리가 완전 다 한 거 알아요? 아 정말 정말 배신의 끝이 끝났습니다. 진짜 너 최고야. 살아남는 법으로 하라. 살아남는 법으로. 자 여러분 원래 여기서 마지막 탈락자가 생기고 나머지는 이제 끝까지 가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? 다행히 하나 더 정차할 때 내리지 않을 역이 하나 있었어요. 구례역입니다. 구례역으로 정차를 할 예정이에요. 이 열차는. 네. 게임은. 내려서 말씀드릴 테니까. 아 두 명을 하면 되잖아요. 아닙니다. 여러분 다 같이 하세요. 전혀 다른 게임을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. 이거 다시 할 수 있어요. 아 그 안 돼요. 대신 대신 대신. 아 그런 게 어딨어요. 무슨 게임일까요? 시작! 둥글게 둥글게. 빙글빙글 돌아가는 춤을 춥시다. 손잡을 취면서 노래를 부르고. 나랑 빠진다 웃기 춤추자. llega. 아! 아 뭐야 그러다! 아니 goes 什么인 fácil 말 안 взять? 추전 amazing. 하카 forest에다 sticker. 이 말 dynamic 된다 있어요.